농촌의 흔한 재료들을 발효시켜 만드는 천연 비료와 살균제 친환경 농법 덕분에 변은 더 튼튼해지고 아빠의 어깨는 더 가벼워집니다 깨끗한 자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주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법 지속가능한 자립이 시작됩니다 돼지 사육장에서 오염과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처리가 곤란했던 배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족의 연료도 제공하는 바이오가스 시스템 편리해진 주방 덕분일까요? 엄마의 손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자립을 앞당기는 똑똑한 아이디어 변화는 계속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팀을 운영하고 각 가정은 분리배출을 실천합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땅에 묶거나 방치하지 않게 된 이 마을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함께 자립하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빈곤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지속가능한 자립 월드비전 신환경 프로젝트가 함께합니다 기상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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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